교사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고민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. 제 얘기를 드리면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. 아이들을 만나면 힘든 일들이 차차 생겨날 거예요. 잘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을 거예요. 이보다 더 보람찬 일도 생각보다 많아요. 즐거운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. 다 갖춰져 있지 않아도 교육부는 잘 될 거예요. 단지 한 명의 교사 충원으로 뭐가 바뀔까요? 당신이 교사를 하게 되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. 귀여운 아이들의 기다림을 계속 외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.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외면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잊지 마세요.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신경 쓰지 마세요. 제가 방금 한 얘기들 다시 들어보세요. 제가 방금 한 얘기들 신경 쓰지 마세요.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잊지 마세요.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잠시 외면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. 귀여운 아이들의 기다림을 계속 외면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. 당신이 교사를 하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? 단지 한 명의 교사 충원으로 교육부는 잘될 거예요. 다 갖춰져 있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.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즐거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이보다 더 보람찬 일도 없을 거예요. 잘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차차 생겨날 거예요. 아이들을 만나면 힘든 일들이 눈녹듯이 사라질 거예요. 제 얘기를 들으면 고민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. 교사를 고민하는 당신에게.